드디어 뵙네요. 친구들이 모였었나 봐요.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볼까요? 궁금했어요. 은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1, 2, 3! 저는 진짜 형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요. 저 누나 좋아해요. 양재현한테 연락은 왔어? 어떡하시고? 응? 뭐 달라졌냐. 어디 못 갈 데 가는 것도 아니고. 그래도 너 올 줄은 몰랐는데. 누군데? 네가 알고 있는 심은주 원피해? 짐승들의 세계에서 승부는 초반 몇 초면 다 결정나거든요. Irven스에서 승부하는 소문자 2 다시 승부하는 소문자 2